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오늘은 바라던 드론 구독자 정모 23회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모임 장소로 떠나는 돌여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23회 파라던 구독자 모임의 횟수가 늘어가 모임의 사람이 늘어나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 충청북도 제천시 청구연에 있는 청구 모바켓 바다 531미터 기봉선 청체들로 갈 수 있어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청구모를 보면 사진을 찍고 청구에게 들려버린 지점 집라의 애티딕티 즐기지 춤추어 해가는 다양한 수상 스포츠와 유람선을 즐길 수 있어 매일같이 반복되던 물레를 벗어나 떠나는 여행 돈이 있다면 어디든 멋진 영상을 다 볼 수 있어 관광지에 왔다면 사진을 찍어야 해 그럴 때 두 눈이 있다면 잊지지 않은 기억 바라던 좋은 구독자 모임 우리가 원하던 자연으로 여행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즐거운 모임 우리의 모임은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역사 우리가 바라던 좋은 구독자 모임 바라던 좋은 구독자 모임 우리가 원하던 자연으로 여행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즐거운 모임 우리의 모임은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역사 우리가 바라던 좋은 모임 바라던 좋은 구독자 모임 바라던 좋은 구독자 모임은 매월 둘째 토요일에 모여요 이런 제한 없어요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케이블카 바로 앞에 모임하기 좋은 곳이 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기 전에 모여서 비행을 한다 들고 이동을 해야 해서 간식만 사고 음료는 안 가지고 왔다 난 목매도 먹을 거야 안 먹을 수가 없어 난AccD 내가 바라던issements 오늘의 모임 장소로 떠난 드론 여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23회 바라던 구독자 모임에 횟수가 늘어나 모임에 사람이 늘어나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 충청독도 제천시 청풍면에 있는 청풍 모바 캡을 131m 이봉산 정산으로 갈 수 있어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청풍호를 보면 사진을 찍고 청풍랜에 들려버질 점프 집랑의 애티비티를 즐기지 중조의 까만 다양한 수상 스포츠와 유람선을 즐길 수 있어 매일같이 반복되던 굴레를 벗어났던 나는 여행 돈이 있다면 어디든 멋진 영상을 담을 수 있어 관광지에 왔다면 사진을 찍어 에어원이요 에어 그냥 에어 에어원이요 진짜 초기 모델 와우 대박 디제이아이 에어는 제스처로 비행이 가능했다 우리 이제 단체 할인 받을 수 있음 네 단체 할인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가요 단체 할인 받고 단체로 조금 말해서 몇 명부터 단체 되나? 원래 단체 이런 거 1위는 가면 한번 검색해볼까요? 할인은 20명부터 된다고 한다 계산하고 올라가면 탑승장 입구가 보인다 빠르게 움직이는 케이블카 탑승장에서는 느리게 움직인다 이렇게 커다란 기계가 사람을 싣고 가는 것이 신기하다 빠르게 움직이며 바람이 들어와서 시원하다 인스타 360 엑스포가 있다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 거리가 있어서 모래 타고 올라왔다 전망대에 사진 찍기 좋은 조형물들이 여기저기 있다 여기서 놀아야 되겠네 조형물 얻고 사람들 안 갈만한 곳을 찾아서 자리를 잡는다 지방 정보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다 날씨가 더워서 음료수를 많이 사왔다 이날 바라는 음료수 사러 여러 번 다녀왔다 더 있어 더 있어 상호요 특정 트럭TV님도 음료를 사주셨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해주시는데 손 올리고 웃으면서 5초 정도 가만히 계실 거예요 5초 정도만 하나 둘 셋 화이팅 바라던 드론 대문 사진 촬영을 한다 손을 좀 높이 들어주세요 잠깐 잠깐 한 번 안 오셨어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정말 많은 촬영 장비들이 있다 진짜 많이 오셨네요 얼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5초 5초 하늘을 확인해 맑은 하늘을 보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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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임의 횟수가 늘어가 모임의 사랑이 늘어나 우리의 마음은 감성이 가득해 충청밥도 제천시 정풍면에 있는 정풍노바 캡을 타 531m의 비봉산 정상으로 갈 수 있어 정상이 올라 아름다운 정풍호를 보면 사진을 찍고 정풍는데 들려 번지점프 시플라인의 애티비틀 즐기지 충주에 가면 다양한 소상 스포츠와 유랑선을 챙길 수 있어 매일같이 반복되던 꿀레를 벗어나 떠나는 여행 돈이 있다면 어디든 멋진 영상에 담을 수 있어 관광지에 왔다면 사진을 찍고야 해 그럴 때 드론이 있다면 미쳐지지 않는 기억이 돼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 우리가 원하던 자연으로 여행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즐거운 모임 우리의 모임은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역사 우리가 바라던 드론 모임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모여요 인원젠 없어요 창갑이 없어요 구독자면 됩니다 어셔서 즐겁게 놀다가 오늘은 안 태어내요 오늘은 안 태어내요 오늘은 안 태어내요 바라던 드론 구독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 벌써 23회째 모임이다 자주 봐서 친한 사람들도 많아졌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다 예전에는 자주 봤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조심이 되는 바라가 기둥이 되어 틀리지 않는다면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모임이 즐거울 수 있는 건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아직 청풍년에 있는 청풍호방 개불카 531m의 귀공산 청산으로 갈 수 있어 청산이 올라 아름다운 청풍호를 보며 사진을 찍고 청산이 올라갑니다 드론이 잇반만 어울려 아름다운 멋진 형상을 감을 수 있어 굴먼지 왔다면 사진을 찍어야 해 그럴 때 드론이 잇돈이 있다면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돼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 우리가 원하던 자연으로 여행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즐거운 모임 우리의 모임은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역사 우리가 바라던 드론 모임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은 구독자 모임이 끝나면 1박 2일 모임이 시작된다 네 도착했죠 방을 두 개 잡았다 밤에 자는 사람과 안 자는 사람이 있다 에어컨 에어컨 미리 에어컨을 틀어 시원하게 한다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네 불 좀 넣어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래에 계셨어요? 아래에 계셨던 거예요? 서로 다른 곳에서 30분을 기다렸다 네 다른 차 타고 오셨습니다 냉풀 부터 드시죠 그럼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바라던 분이 남자방이 어디라는 거예요? 네 남자방 그쪽 사람들이 많아지니 준비가 금방 된다 사람들이 많아지니 준비가 금방 된다 우리의 시작은 우리 같은 날 그때여 lastly 이렇게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여기 안 하셔서 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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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노래 부르니까 아유, 이 노래 부르니까 아유, 이 노래 부르니까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유, 이 노래 부르니까 너무 멋있어요 이게 재밌네 아니, 이 노래 아니고 이 노래 말씀하시죠 이번 주간에 소리를 그냥 좀 흔들어 사무실에서 그래서 담아주는데 아, 양쪽 빨간색 아유, 이 노래가 작아지게 나오는 거야 아, 작았네 사람이 많으면 많은데 즐거우니 가득하고 가득하고 사람이 적으면 적은데로 감성이 가득해 두 남상국이 어떤 분야일지도 본 것들이 되게 찍을 게 있다고 생각해서 아, 가끔 내가 볼 것들이 아, 그래서 내가 어, 두 남상국이 오우, 아니, 귀연말고 이 노래가 고맙다 우리 애랑 놀아줘서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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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Daha 4 5 3 9 5 7 5 6 7 9 우기 밑은 일리트레션도 정원에도 시클림 추생마교반 미라클 람세스 봐봐야 킬동국 유승로 그대는 낭남문 우리 들사자 TV FA 운송 파이베 라이벌 꾹꾹꾹 조머식이 김입세스 영구헌 키모병 러버 요! 오! 강카딘 홍인표 박주봉 아이시스토어 짱척TV 한창 현대룰나 객방부 화성 도깨비 인생 다시 시작자도 낭작TV 종착식으로 주말 벽지 예술가 제조원 덕국 나물망 드론하는 아수라 시간 없어 조희의 여정 이정용 시발시브리아 선 인생 말피지 스타 바라바라 산티아고 쌍쌍이 후 국제공인 영영권 설턴트 박종원 둥그라미 꿈을 닫는 카메라 속 담독스켓사랑TV 저 푸른 초원 위에 으락채짠 낚시바보TV 주식회사 공간 창호 위로 밑 뷰로건 Mr. True DS 자약박체인 박영호 DJ 카니 남별나라 동두왕자 MSK 쇼박동역 고성 스튜디오 신팔 영정은 섭스리 코스모스 청라이 고수 카메라 들면 강패 괜찮니 못생긴 더 육지마 도로스 지금은 호야아빠 메가조립 YSYS 우린 바디투브 낀2 어용템 리공 캠핑 주연 이용 민정서 어피쇼 남딘 주철 청주 예일매 박사 마바타투 바이빅스토 이제 시켜 알바 아지티지스 파랑보래 신혼 쌍교 니가 모하링 앤비 봄들이 최성무 킬링타임 소관수 영주월심 한대동 태장감리 교회 정제호 신도리 게리석흉 파악 백전의 캠핑 마마이치서 오왕국 방방 드럭기는 장터 유광 오그노 꼬리치노가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